아 제가 어제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보이스크림 아 그거 1등 통계 내달라고 그랬지? OO가 24% 득표율은 OO가 더 높단 말이야 1등이 나온 결과야 이걸 보면 1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우승자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OO의 펀치에 대해서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OO가 굉장히 사람으로 많이 미뤄졌다 발의를 많이 해요 한 90점 최후의 우승자는 이 카드의 우승자가 있습니다 못 보세요 OO가 저 아 우승자가 보러 갔지? OO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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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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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알았어 이게 뭐야 눈? 날짜인가? 부적 부적 보이스콜이야? 뭐지 이게? 뭐지? 아멘